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은 바로 사이버원입니다. 사이버원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도 역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보안 관련 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 분은 역시 성장성 충분히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역시 외형 성장까지 가능한 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의견으로 한 분은 또 역시 상승할 거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연 사이버원 두 분의 의견처럼 정말 더 올라갈까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길 연구원이 오랜만에 있네요.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이버원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사이버원 어떤 분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길 연구원님께서 스타트를 2주 동안 아주 잘 연구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킹 관련 소식들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나이머스가 러시아에 대놓고 선전포고하고 그다음에 국방부랑 정부 사이트 해킹하기도 했고요. 이제 러시아가 대부분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천양가스 기업이 그래도 유명하긴 한데 그중에서 이제 가즈프롬이라고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해킹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본의 아닌 게 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도 또 외국 해커 그룹에서 또 해킹 공격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킹을 보완할 수 있는 관련주들이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사이버 보완 관련주들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당분간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이버 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218억 정도 사이즈가 원래 적기 때문에 해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보완 안에서도 보완 관제, 보완 컨설팅, 보완 솔루션이 조금 다 나눠지는데 보완 관제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가장 큰데 1년 단위 계약이기도 하고요. 연도별로 꾸준하게 고객이 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재개액률도 90%가 넘는다는 거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을 조금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머지 보완 컨설팅이나 보완 솔루션에서도 보면 최근에 네이버 등이랑 파트너십 체결한 것들도 있고 해서 클라우드 보완 컨설팅 시장도 진출하면서 앞으로 성장성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사이버원 함께 확인을 해보셨고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도 역시 사이버원 긍정적으로 좀 보시네요. 네, 회사 이름이 사이버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원입니다. 네, 이겨야죠. 네, 이겨야죠. 너버원 기업이 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다네요, 제가. 오늘 만우절...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제, 보안 컨설팅 전문 회사인데 회사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지능용 통합 보안 관제를 한다. 자세히는 알을 알지 마라. 이런 분위기 있죠. 보안이니까요. 그래서 빅데이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 관련된 좀 더 효율적인 보안 기반을 자랑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왜 어제 사이버원만 움직였느냐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데 그중에 하나 나왔던 게 국정원에서 국가 보안 시설을 점검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러시아 사태를 비롯해서 그때 나왔던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국가 기반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보안 시설 지금 점검 중이다라는 쪽인데 사이버원이 그와 함께 하는 일은 연결성은 없는데 그래서 좀 약한 것 같긴 하고요. 하지만 지금 이쪽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좀 더 테마와 변화 흐름들을, 섹터 흐름들을 강하게 이끌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특히 사이버원이 과거도 보게 되면 상장하고 가끔씩 별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작은 이슈 가지고도 쭉쭉 올라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봤을 때는 그냥 개별적인 요인에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 섹터와 함께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것인가 특히 이번에 안래비 주가가 급등하면서 혹시 보안주 쪽으로도 영향을 끼치지 않나 싶었는데 그냥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쪽에 대한 변화들을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사이버원이 또 강점이 있는 게 물리보안도 있겠지만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통합적인 소프트웨어와 함께 보안의 통합을 가져간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또 실적을 보다 보니까 2019년도 이후부터 계속 그대로입니다. 영업이 20억대.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꾸준히 유지해서 좋다라는 것 보이고 성장의 변화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매출 자체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조금 정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한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사이버 보안 기업의 특성상 시총 730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끝입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원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일단은 약간 정체되는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정체되는 느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체되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1, 2, 3